삼성 10mm F3.5 PCI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는 최소 촬영 거리가 9cm로 굉장히 가까운 렌즈인데요. 그래서 AF 구동에 이동을 거리개창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지금 무한대와 AF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대물렌즈의 돌출이나 회전이 전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AF와 관련한 팬케인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AF 속도 또한 상당히 이 정도면 빠른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실용 이미지를 통해 실내 촬영에서 간단히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빠른 스티픽 모터의 AF 이동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접 촬영 능력이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렌즈가 되기 때문에 AF 촬영과 관련한 다양한 그런 촬영에서 불편함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근접 촬영에서는 개방 조력에서 소프트한 현상이 다소 발생이 되는 편이고 근접 촬영 능력은 초점에 대한 정확도가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근접 촬영 능력과 근거리 촬영 능력, 원거리 촬영 능력 모두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사용성을 제공하는 렌즈라고 평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